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꼴리닷컴 할팀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포항 스텔리아들을 다녀왔는데 포항과 울산의 올시즌 마지막 동해안 데뷔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그 취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경기 영상을 위주로 한번 경기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올시즌 마지막 동해안 데뷔 울산과 포항의 라이벌전은 결국 포항의 4대0 대승으로 끝났는데요. 일류챔코와 팔로스비치가 동반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울산은 후반 초반 불트위스와 비욘존슨의 연희은 퇴장으로 수적 열쇠에 극복하지 못하고 거의 뭐 전멸하다고 싶게 했습니다. 이 두 번의 퇴장이 경기의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크게 쏠리게 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지만 결국에는 퇴장이 나오기 전에도 전반전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포항의 승리 요인이 저는 세 가지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김기농 감독은 철저한 세트피스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요. 경기 초반에 포항은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여러 번의 코너킥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강상우의 첫 번째 코너킥을 일류챔코가 머리로 받아다노면서 선제골을 성공시켰는데요. 이승부와 김광석이 앞으로 잘라들어가고 하창래와 전민강은 뒤로 돌아가는 역할이었는데 득점력에 좋은 일류챔코가 그 사이에 해제고 들어가 득점을 노리는 전략으로 나온 듯 했고요. 울산 수비가 맨투맨을 시도하는데 불트위스가 일류챔코를 완전히 놓치며 끝내 따라가지 못하고 로마크 헤더를 허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제골이 터지고 나서 2분 뒤에 또다시 코너킥 상황을 맞이했는데 강상우가 코너킥을 전담했고 이승부가 앞으로 잘라들어가면서 뒤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이때도 일류챔코는 불트위스를 따돌리고 문전으로 쇄도하면서 득점을 놀리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수비받고 다시 코너킥이 됐고 또 한 번 강상우의 코너킥이 이승부와 팔라시오스 등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뒤로 연결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이번 장면은 포항이 문 옆에서 득점하지 못했지 사실 불트위스도 일류챔코를 놓치고 철령우도 동광석을 놓치면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울산 수비는 세트피스 상황이 맨마킹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요인, 강상우의 굉장히 날카로웠던 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상주성무에서 제대 후 팀에 복귀한 강상우는 상주에서 보여준 공격적 재능을 잠시 덮어주고 포항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왼쪽 풀백위치 스플레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K리그 도움 1위답게 굉장히 날카로운 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 17분 직접 프리킥으로 골대를 맞춘 장면도 그의 킥력이 절정에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팀의 네 번째 골장면에서도 팔러스의 비치 머리 위로 정확하게 배달되는 택배 크로스를 통해서 이날 경기 두 번째 도움을 정립했고요. 이로써 K리그 도움의 도움 부분 1위를 거의 대체불가 1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강상우 선수입니다. 호황의 세 번째 승리 요인은 최영준, 오범석, 이승모의 중원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이승모를 팔러스의 비치가 뛰던 2선 미드필더 자리를 올리고 최영준의 파트너로 오범석을 선택했는데요. 얘는 공격적 재능이 뛰어난 팔러스의 비치를 전반에는 아껴두고 힘이 좋고 압박이 좋은 선수들로 허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울산의 포팩과 3선 미드필더였던 윤비가람 신진호의 전방패스 그리고 중원에서의 공격 작업 패스는 호황의 이 세 선수들에게 계속 끊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울산은 사이드로 볼을 내어 최전방에 있는 장신 공격수였죠. 비원전 순을 겨냥한 단조로운 클러스 그런 단조로운 공격 패턴만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울산이 전반 막판 이 패턴이 두어 번 정도 맞아 들어가면서 이동경과 김인성 선수에게 찬시가 났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득점에는 실패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 시즌 마지막 동해안 데뷔는 포항의 완승으로 끝이 났고 포항으로서는 울시는 한 번도 못 이겼던 라이벌전에서 승리하면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울산이 이날 패배로 이번 주말이죠. 26라운드 전북과의 맞대결을 통해서 우승의 향방을 가릴 수 있겠는데 더욱더 쫓기는 마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북과의 맞대결을 치르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울산과 전북의 굉장히 중요한 월시즌 우승의 향방을 가를 굉장히 중요한 일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